네, 열두번째 시간입니다. 자, 호텔 측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Yes, we have, sir.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자, 들으셨어요? 네, 있고 대충 무슨 얘기야? 네, 어떤 종류의 방을 원하냐? 그렇죠.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이렇게 얘기했죠. What kind of room?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방을 얘기하냐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싱글룸이라든지 Double room Double room, 그 다음에 뭐 트윈 룸, 그렇죠? 트윈 배드룸, 그렇죠? 네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 간단하니까 어, 싱글룸으로 부탁드려요. 난 혼자니까 네 싱글룸으로 부탁드려요. I'd like a single room 그렇죠. I'd like, 제일 많이 쓰겠죠? 이럴 때 I'd lik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Double room으로 부탁드려요. I'd like a double room 좋아요. 트윈 배드룸 부탁합니다. I'd like a twin bedroom 그렇죠.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약간 문장 유형을 바꿔서요. I need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I need a twin be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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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면 그냥 더블룸으로 주세요. Please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 그랬죠? 네, 네. 가장 간단한 표현. 더블룸으로 주세요. 더블룸, please. 한 번 더 더블룸, please.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싱글룸하고 더블룸하고 트윈 배드룸하고 차이 아세요? 알아요? 혹시? 싱글룸은 그냥 이거 알죠. 혼자 단독. 그렇죠? 혼자 그 방 하나에 침대 하나 네. 싱글룸. 그러니까 원룸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블룸 뭐냐면 방 하나에 침대 하나인데 2인용 침대 하나. 아, 그래요? 둘이 같이 같이 잘 수 있는 큰 침대예요. 큰 침대가 더블배드예요. 더블룸. 더블룸? 더블룸이에요. 더블룸. 트윈 배드룸 그럼 뭐냐면 방 하나에 침대 2개. 그, 그 차이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어, 더블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더블룸을 했는데 어우, 친구가 옆에서 너무 코를 걸어. 그래서 방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간이침대. 간이침대 한다고. 코를 막아야죠, 이렇게. 숨을 쉬게. 큰일 나. 큰일 나. 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간이침대. 네. 아니면 뭐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이제 아이하고 갔을 때 그냥 아이용 침대 하나. 조그만 침대. 그래서 간이침대를 우리가 엑스트라배드라고 합니다. 엑스트라배드. 엑스트라배드. 네. 자, 그래서 요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 아이용 간이침대 놓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죠? 네. 아이용 간이침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나요 그랬으니까 Do you have? 그렇죠. 어, 간이침대 있나요? Do you have any extra bed? 그렇죠. 아이용 그랬으니까요. Do you have any extra bed for the ki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뭐 우리 특히 부모님들 요런 거 좀 알아두시면 네. 굳이 뭐 예를 들어서 아이용 하나 있다고 해서 방을 두 개 잡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인용 하나 잡고 간이침대. 보통 다 호텔에서 해주니까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용 간이침대에 놓을 수 있나요? Do you have any extra bed for the kid? 그렇죠. 한 번 더요. Do you have any extra bed for the kid?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방에 대해서 그걸로 충족하는 게 아니지 네. 방에 대해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그런 표현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